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만의 인생템, 늘 제 피부를 동안 피부로 유지시켜주는 재생크림, 퓨얼스 센텔라 70크림을 소개해드릴게요. 병풀 추출물이 무려 70%나 함유되어 있어서 재생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제품이에요. 센텔라 70크림은 여드름 진정 재생크림으로도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른 크림들은 유분기가 너무 많고 바르고 나면 닦아내고 싶을 만큼 찐득거리는데 센텔라 70크림은 엄청 촉촉하고 언제 발렸냐는 듯이 쏙 흡수돼요. 크림의 제형은 끈적거리지도 않고 수분감이 많은 묽은 제형인데요. 향은 약간의 허브향이 나요. 발림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부드러워요. 피부에 닿자마자 느껴지는 시원함이 너무 좋아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센텔라 70크림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트러블 뾰루지가 난 부위에 한 번 더 콕콕콕 얹어주듯이 발라주세요. 그러면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피부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당기고 건조한 피부에 수분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서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크림이에요. 퓨어헬스 센텔라 70크림입니다.